5, 4, 3, 2, 1 1월 1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고깃바오즈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믿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자연스레 마음이 가곤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좋은 꿈을 꿨다는 거다 복달아 난다고 하니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동년배이자 동향 사람인 미모의 여자 연예인이 나왔다 무엇을 함시하는 걸까? 난 이 연예인의 대단한 팬도 아니고 의식을 기저에 깔릴 정도로 생각해오던 사람도 아니었다 이 사람의 작품을 굳이 찾아본 적도 없고 가끔 기사에서나 대충 보고 넘기는 정도였는데 꿈에 나올 줄이야 그래서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 사람과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가? 하고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다른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새해 첫 꿈의 연예인이 그것도 미모의 여자 연예인과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? 어떤 삶을 살게 될까? 기대된다 1월 1일 매일금 생일을 맞이한 당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생일 축하합니다 끝